호텔 전공자로서 어카운닝 전공자는 아닌데 실패가 되고자 하는지 꿈을 안고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카스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학원에 항상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가 질문사항이 있거나 클래스 시간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바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또 집에서 공부할 때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학원에 질문을 이메일로서 보내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시간 프레임 안에 공부를 그날 끝내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끝낼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계획했던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시험을 끝낼 수 있었던 게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카스를 선택해서 가장 만족스럽고 도움이 됐던 부분은 라이브 강의를 듣고 나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집에 가서 바로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복습이 가능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. 확실히 학원을 다니게 되니까 전체 과정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고 어디까지 봐야 되고 어느 범위까지 봐야 되는 것을 선생님이 잘 짚어주시니까 시간 절약이나 아니면 제가 계획했던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중간에 제가 또 좀 고민하고 그럴 때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학원생이 솔직히 그래도 미국에서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이다 보니까 한 윈도우에 시험 보시는 학생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최신 시험 경향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정말 업데이트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혼자 막연히 아니면 그냥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